어흑 허허허헣 어우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구독좌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갑습니다. 빠삐용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북 외관에 위치한 스틸아트 모터스라는 곳입니다.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많이 니산 GTR의 맛집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저희 구독자분이신 사장님께서 이 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마침 제가 추레라가 필요해서 견인고리 장치 장착을 고민하고 추레라를 알아보고 있었을 때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장착과 그리고 추레라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빌려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걸 장착하려고 와봤습니다. 자세한 작업과정과 추레라 소개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작업을 추레라. 연결됩니다.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께 지금 이 트레일러를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 공간이 넓습니다 품페이스 헬멧 하나랑 더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자 부츠까지는 아니지만 슈트하고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방수도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들어가지네 부츠가 문제긴 한데 뭐 보통은 근데 슈트를 보관 안하니까 헬멧 장갑 부츠만 해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 쓰리바 갖다 놓고 쓰리바 신고 와가지고 쓰리바 넣어 놓고 부츠 꺼내고 부츠 신고 옷만 입고 이런 나오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용품 스토리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품 스토리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